명단으로 팀을 꾸리더라도 충분히 베스트 11에 어떤 전력을 꾸릴 수가 있는 울산 현대고요. 대구도 지금 교체 명단에 히우드나 바퀴드 공격적인 카드들을 일단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긴 시즌을 끌고 가려면 선수 덱스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울산을 보면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으로. 여름철 더운 날씨 속에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워낙 스쿼드 자체가 두텁다 보니까 부산이 14경기 또 회배 없이 좋은 시즌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좋아요. 에드가. 에드가.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는 에드가 실바 선수입니다. 마지막 시팅이 너무 강하게 맞았네요. 본인도 이제 골문이 열리다 보니까 강한 시팅을 시도를 했는데 본인 생각보다는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세징미냐가 패스를 이어줬고요. 슈팅까지 가져가봤던 에드가였습니다. 슈팅 시에 좀 몸이 뒤로 넘어지면 안되는데 몸 자체가 뒤로 좀 누워지다 보니까 니빨이 높게 뜨면서 슈팅이 볼무늬로 향했습니다. 네. 대금 표정을 지어보이고 있는 김승규 선수고요. 중알이 연결. 김보경. 채워넣고 빙글 잘 돌았습니다. 찔러준 패스가 안쪽. 몸싸움 이겨내면서 앞쪽까지 계속해서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적극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슈팅 선수가 보여주고 있고요. BEYOND!!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미디어ajes해서 감사합니다.